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제 유튜브 석송랜드 채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송랜드 채널은 동영상 제작 강좌를 주로 다룹니다 키네마스터 강좌 다음에 파워디렉트 강좌 데스크탑의 어도비 프리미어 강좌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카톡이라던가 스마트폰 사용법 다음에 ICT 관련 유튜브 업로드 관련 유튜브 채널 관리방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사용법 등등 강좌도 올리고 다음에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동영상과 다음에 이행 동영상 그리고 아름다운 시 동영상 이런 것을 올려두는 그런 채널입니다 석송랜드라는 채널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석송랜드의 석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송랜드의 석송이 석송랜드의 석송이 석송랜드의 석송이 감사합니다.